유진수 엄마로 알려진 민희진 대표가 이끌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를 감사 중인 하이브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진들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해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경영진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하이브는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.